오늘보다 한 발 앞선 내일을 생각하며 미래가치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이어 온 끝에 이누코퍼레이션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합니다. 강력한 탈취 효과와 살균 효과를 가진 오존 발생기에 이누코퍼레이션만의 기술력을 더해 타사 제품보다 더욱 뛰어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의 국내 유일 국산 오존 발생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오존을 발생시키는 방전광과 주파수와 전압을 설정하는 임버터 보드, 고전압을 생성하는 트랜스 구조를 일체화하여 최소화된 소비전력으로 경제성을 갖추는 동시에 인입산소 대비 높은 오존 전환율에 뛰어난 성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열림 감지, 트랜스열 감지, 냉각수 유량 감지, 보드 과전류 감지의 4단계 안전장치를 통해 작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국내 유일하게 모든 부품을 자체 제작합니다. 따라서 유연하고 빠른 설치가 가능하고,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쉽게 작동할 수 있어 설치와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제품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크기부터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의 소형화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사용 범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누코퍼레이션의 오존 발생기는 제조원가 대비 고가의 외산 제품보다 효율적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금 폐수 처리장, 돈사 가축 음영수 및 분유 처리, 수산물 식품 가공 공장, 공공화장실 무방류 시스템, 김치 공장 염적수 재이용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섬유 표면에 흡착시켜 중금속과 유기인 등의 성분을 흡착,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진 마이크로 사이즈의 섬유 흡착제인 이온교환 섬유를 개발하였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모두를 흡착할 수 있는 이누코퍼레이션의 이온교환 섬유는 타사 대비 5배 이상의 높은 흡착력과 뛰어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긴 교환 주기를 가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정화 제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미세먼지는 태양광과 반응하여 대기 중의 산소를 오전으로 변환합니다. 필요한 공정 내 물바른 설계치의 오존을 사용할 경우 수처림이 대기정화 살균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일정 농도의 이상의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오존 제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분해 방식을 보완한 오존 총매를 개발하였습니다. 흡착, 표면 반응, 탈착을 유도한 총매 반응을 통해 실온에서 오존 가스를 인체에 모여한 산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누코퍼레이션의 오존 총매는 별도의 부가장치나 추가적인 유지비와 운영비용 없이 95%의 높은 오존 분해율을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로의 성형을 통해 여러가지 공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R&D를 통한 제품 연구와 개발을 통해 기술에 친환경을 더하는 이누코퍼레이션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